做는 타임 여기가 끝났다가 아직도 먹을 수 있게 근데 집에 가고 있으니 나 밥둘이라 Important corte 뜨것다 도둑 도둑 오빠 살 빠졌대 이걸 손목에 하나씩 차는 거야 불 바람 이렇게 누콜라 아니면 하와이에 한 번 먹자 그냥 이거 먹어야지 그냥 이거 먹어야지 그냥 이거 먹어야지 신물이 시어라 신물만 나오는데? 이만큼이 900원 엄청 셔 엄청 셔 끝에 가 끝에 가 끝에 가 잔맛이 고소한 맛이 남아있어 이거 2,000원 이거 5,000원? 이게 더 비싸 이게 2,000원 카를로세가 도마주 카를로세가 여우사냥 나갈 때 즐겨 마시던데 꼭 여우사냥을 그래서 오빠에게 산 거야? 내가 여우야? 너는 미역해 코젤 같은데? 근데 좀 더 커피향이 나 아 이게 그 와인 맛 난다는 거야? 직입사 한 모공에 5,000원? 소소 좀 더 진득해 소소 좀 더 진득해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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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리 샐러리 집사 포르 막 하나, 둘, 셋 유산균 사려면 아직 기간 먹어봤는데 먹고 싶어서 그냥 이거 3개라 페퍼민트티 하나 사봤어요 끝! 아 더 씻어야지 상추고등 어 알았어 알았어 잘할 것도 있어 드셔보셔요 해보는 사투모를 만들어내고 해당 부위만로 소스 황금액이 또 자른다 잘 변한 곳에 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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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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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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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감자 간이 계란 지만 처음으로 강아지 そ어 쌈 짜장 오늘 밥 친구는 In My Dream 영화예요. 그 남남찌개 아주 잘했어. 혈당이 맛을 특이하네. 그 남남찌개 아주 잘했어. 그 남남찌개 아주 잘했어. 그 남남찌개 아주 잘했어. 맛있다 이거 먹어. 모래를 바꿔 보았습니다. 똑같겠지만. 오빠의 볶음밥. 그 남남찌개 아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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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만남 만남 이거봐! 완전 나뭇잎 같지? 너무 신기해! 초점이 안 작아! 맥주맛이 예술이래! 이거? 이렇게 하면 엄청 크고, 하지만 뭐 이렇게 크진 않아. 크네 그래도 크네. 내가 찾아봤거든, 호텔이 어딘가? 호텔! 오늘 들렀어! 근데 이렇게 크다! 왜냐면! 너무 무서워. 아니 이게... 그래도 결혼 많이 하네. 근데 이거 아직 우정도가 이런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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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응. 나도 그리겠다.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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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좀 고민 되는게 간장이랑 유자를 섞고 싶었는데 겨자도 먹고 싶어서 3개를 다 넣었어 어떡하지? 3개 다 섞어도 말이야 유자 폰즈에 겨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겨자는 그냥 찍어 먹어 간장이랑 조금만 섞어 먹고 그래? 됐지? 오 표면에서 하면 냄새 장난해 빠르바라빵 뚜둥 오 멋있겠다 효과 잘 익었다 명물같은 거 오 이게 진짜 예쁘다 오빠 먹자 맛있겠다 유자랑 간장만 섞어야지 맛있어 간장 2주안만 섞었는데 맛있어 짜잔 국먹고 국 같아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응 난리났네 음 겨자 음 겨자 겨자 엄청 달아 음 전복 전복 좋아 오 나 뜯었어 그러니까 좋아 응 이빨도 뺐어? 오 오빠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져보고 얘기한거야 너무 야들야들하길래 엄청 야들야들할 것 같아 짠 짠 음 맛있다 맛있다 엄청 부드럽네 냄새도 안 나고 감사합니다 깜깜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음 새로 달다 맛있어 빵 너무 맛있다 오빠가 또 달아 오빠가 또 달아 고마워 해볼까 고마워 자 이번에는 파라갈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다시 홀백하는 파라갈 아니 에이 흐흐흐흐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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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금융 어리낯 귀잼 으 자기는 불량하려고 Act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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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내가 나도 터치가 잘 안된 거야 깜짝이야 견뎅이 형아 왜이렇게 귀여워? 미동이 없네 우리 장이는 아